안녕하십니까 백원하우스 풍미입니다 저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가을이 이러봐 야 불 좀 피었다 조금 가을이 가을이 과연 제구일까요 안굴까요 저는 제구이 한편입니다 아 모질 좋고 가을아 암강아지입니다 암강아지 신도깨 아직 두달이 안됐습니다 꺼리 아 썰랑이 이리와봐 썰랑이 이리와봐 쪼금 살 빠졌네 많이 안먹네 그래도 아직 살 맛있었다 니가 가을아 맞쩨 니그만 살 맛있었쩨 룸메하고 기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 발통볼이 좋죠 암강아지 이야 꼴깨 쫓아 주둥이니 뽕도 좋고 머질똥 지금 좋고 뿌린거 많이 모질 크기 물 흡숭 룸 삶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룸 야야야 야야야 발 난다 발 난다 아이고 다으라 오 또 들어오네 아야 어휴 뜨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